파이팅! 파이팅! 편하게! 편하게! 파이팅! 뱀뱀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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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를 하고 있어. 자, 엘 엘 엘. 오오오!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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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 왜 이러지? 왔다 왔다. 아까 받았고요. 띄워드가 뛰어들였습니다. 물 튀기네. 우리의 수은리와 싸우는 미션 리액션입니다. 우리의 수은리가 오늘의 수은리가 됐다고. 우리의 수은리가 온다. 물 틀고 갔다 왔다 하는 걸. 우리는 제가 봐도 입수 동작이 너무 깨끗했어요. 쑥 들어왔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자이린대에서 발이 떨어지자마자 그때서부터 발끝에 아주 힘을 쭉 잘 주고. 힘을 잘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물 파상도 없었고. 물 들어갈 때 첫 조각을 찢듯이 정확하게 손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다리가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덮쳐졌어요. 나인들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덮쳐졌어요. 잠시만 27점. 최고 기록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부 마지막 넘만의 친구의 에이스 에이스 은혁 자 은혁 군은 10m를 뛴다고 후원장담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자 과연 지금까지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10m를 도전해보실 것인가 가장 적응을 잘하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도 관건이 되겠는데요 성큼성큼 3m로 올라섰고 5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은혁 선수 은혁 선수 5m를 넘어서 7.5 은혁 선수 자 7.5 자 7.5 저희 애도 잘 안보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 우리 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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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봤던 눈도별 차원이 다르게. 12채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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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10m에서 발로 입수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작이 가장 정확한 멤버구요. 일단 연습포즈는 되게 똑바르거든요. 은영아 너무 멀리 뛰지마. 그거 봐주시면 돼. 몸의 균형이 완전히.